리안이 형께서 이제 또 하은별 선배님 그리고 또 제가 천서진 선배님 레디! 액션! 그게 아니잖아! 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? 마스크 를 더 울리란 말이야! 해가 차라리 할 게 없나! 해가 차라리 할 게 없나! 나 청아재단 이사장 천서진이야! 청아재단 이사장 천서진이야! 괜찮아 은별아 오! 주간 아이돌 나왔으니까 우리 눈도장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! 와! 귀엽다! 사랑해!